81페이지이고요. 같이 이제 병행해서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종 목적이죠? 학교보건법 이제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380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위책에도 보니까 법률 시행령인데 교육부가 나오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어로 많이 등장했다면 학교보건법이나 학교급식법은 주로 누구? 교육부 장관 그리고 학교장은 나중에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또 많이 등장을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먼저 컨트롤 보시고 그 목적 학교의 보건관리죠. 학생과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학생의 보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의 건강죠. 같이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학교의 보건법 법이름에 이미 목적이 들어있죠. 학교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학생과 교직원 역시 또 건강 관련되는 거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정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건강검사죠. 보통 우리가 신체검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법에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건강검사죠. 건강검사는 우리가 신체죠. 그리고 정신건강상태 이것이 나게 밑줄. 정신건강이죠. 정신건강상태 또 우리가 건강검사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외형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하다 보니까 애들 이제 정신건강상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많이 노출되고 게임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를 받게 되면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사에 정신건강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는 정신건강 관련되는 게 좀 더 시험에서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정신건강상태는 누가?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왠지 우리가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 정신건강이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나 하겠지만 법에서는 뭐야 법에서는 이거 정신건강상태를 검사할 때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실시할 수 있거든요.